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튜브 응? 뭐 올렸어? 왜? 아니 이거 올리는데 카페? 아니 아니 카페 어디? 나중에 편집하게 아 유튜브 너튜브? 좋아요 구독 뭐 알림? 알림 박수 아버님 박수 그렇지 오케이 동원아 근데 삼촌두 축구 잘하지? 네 네 너무 패스 잘 안해줘요 알았어 삼촌두 패스 많이 해줄게 효진이도 동원이한테 응원 한 바디 해줘요 계속 과세할수록 열심히 잘하라 미스터트롤 잘 받아서 해줘 한 마디 해줘 빨리 한 마디 해줘 봐 효진이가 너 음악 많이 한대 네 아 내일 보자 응 응 여기 동원이 미션 완료 좋았어? 어때 오빠 선물이 괜찮았어? 여기 야 얘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 처음 본다 진짜 어 너튜브 응? 뭐 올렸어? 왜 아니 이거 올리는데 카페? 아니 아니 어디에? 나중에 편집하게 아 유튜브? 너튜브? 진짜 닮았다 이모거랑 오빠랑 잘 봤어 삼촌 식사 안하셔서 어떡해? 고생했다 그냥 놀았는데 뭐 자 저희 영탁의 불쏘티비 영탁의 불쏘티비 살짝 턱선이 없어졌네 너무 빠졌어 오 할머니 볼 빨간 할머니 막걸리 한잔 하실 때 볼이 빨개지셨네 휴대폰 출전 좀 해야겠다 응 집에 응 집에 가시고 싶어 아 야 그래 내가 이건 뭐예요? 왼손 잡을까 오른손 잡을까? 왼손 잡을까? 왼손 오른손 잡을까? 왼손 오른손 잡을까? 휴대님 네 휴대님 뛰고 가야지 뭘 할까 아 형님야 충전 좀 시켜주세요 뭐예요? 아 저 왼손 잡을까? 아 왼손 잡을까? 여사님으로 갈까? 누님으로 갈까요? 아 여사님으로 갈까요? 어우 뭐요 여사님 여사님 여기 하면 더 추가해 아니 여사님 무십여 누님이네 네 응 이게 지금 아 지금 아니 지금 불쑥티비 나왔네 불쑥티비 나왔네 불쑥티비 나왔네 제가 마지막이래요 빨리 이렇게 노력해서 난 다왔봐요 감독님 이제 불쑥티비 나가실거에요 불쑥티비요? 불쑥티비 불쑥티비 잠깐만 지금 구독자 얼마냐 나 확인하고 7만 돌았어 대박 처음 시작할 때 2000인걸 우와 연하심을 연하심을 아 저희 네 저희 퀴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저 먹겠습니다 고구마저 먹겠습니다 고구마저 먹겠습니다 고구마저 먹기 고구마저 먹기 배 melanoma 어디야 집이야 너무 뿌연거 아니에요 또? 그래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와 진짜 오랜만에 부려고 이거 그래 너 그래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느낌 아, 이 아래까지 가는 거 진짜 이쁘더라 입에 헹궈 머리 엄청 많이 길었네 그치 마스크 비착용 시 출입 금지 감시를 펼쳐서 귀신이 어, 두 개 좀 있네 왜 이렇게 안 중자 그러고 찾았다 문자 안 중자 여기가 열어도 될 거 이 노래는 오랜만에 부르니까 내 노래가 아닌 것 같애 맨날 막걸리 부르다가 막걸리도 한 번밖에 안 불렀죠 그게 워낙 예식이 강하니까 지금 막걸리 나가지고 경연 때문에 계속 다른 노래들 하다가 제 노래를 지금 진짜 오랜만에 부른 것 같아 에바를 에바를 형 선생님 앞에서 부르면 더 긴장될 것 같은데 저 혼자 부르는 거죠? 막걸리 막걸리를 먼저 부르고 강재 씨도 부를 거야 이어서 부를 거야 같이 일종의 막걸리 특집 같은 느낌인데 막걸리 한 잔을 영탁 씨가 보드로 부르고 강재 씨도 부르고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할 때는 막걸리 특집이라니까 각자 막걸리 색깔이 틀리니까 네네 그가 정렬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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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이트가 난리났어요 폭발되고 있어요 문자가 엄청 오고 저기 팬분들이 영탁 씨 팬분들이 엄청 보내주는 게 자 제 동영상이야? 좋아요, 구독, 뭐? 알림? 알림?